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시장은 내일 나올 FOMC 결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CFO 라이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연준은 컴포터블 만족감을 좀 느끼고 있을 겁니다. 파이낸셜 컨디션스, 금융 상황이 지금의 아주 쉬운 수준에서 약간 긴축된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그리고 저는요.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우리의 생각보다 다비시 비둘기파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보수적인 포지션을 유지할 것을 권유했는데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마저 나눠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연준 내일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강민정 키스터가 기가 막히게 뽑아왔어요. 지금 미국에서 갑자기 이 얘기가 막 나옵니다. 절대로 과감하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질 수가 없다. 만약에 올리면 지금 국가의 부채라든가 신흥국발 금융 위기가 오는 부분들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얘기하는데요. 리그 라이더의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현재 불분명한 긴축 사이클에 와 있다. 그러나 블랙락에서는 어떻게 보면 연말에는 10% 상승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성장률을 7%까지도 생각하는 게 블랙락의 생각인데요.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해소된다는 어떤 전망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금리 인상과 대체대표 축소를 양적 완화 같이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적 완화를 한다는 부분들이 지금 인프라 투자를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의 지금 연관관계를 봤을 때는 연준이 진짜로 생각보다 비둘기파일 수 있다. 아주 강력한 것은 없을 수 있다는 얘기가 어저께 후반부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FOMC를 앞두고 시장이 갈리는 변동성이 높은 그런 징조의 하나라고 보여줍니다. FOMC 회의 과연 내일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너무 강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강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일 한번 저희가 지켜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투자자들이 금시장으로 피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금 ETF SPDR 금증권을 보면요. 지난주 금요일에 16억 달러가 유입을 했는데 해당 ETF가 출범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셀럽 금 전문가 말말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2022년에 1,8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로 마감할 확률이 50%고요. 또 30%의 확률로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80%의 확률로 1,8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안전자산 금리 이야기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확실히 시장이 뒤숭숭하니까 금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계속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금값은 1,830달러가 상방 지지선이었다고 그랬는데 이걸 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이후에 최고인 1,843불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저런 구간에 들어갈 이유는 50%보다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국채 수익률하고 금값하고는 지금 거의 상관관계가 거의 100%라고 보셔야 되니까 지금 국채 수익률이 올라 상승하는 게 좀 주춤하잖아요. 막 팍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녹아들으냐인데 지금은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붙었죠.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험. 이것 때문에 일촉즉발에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금값이 2천 달러에 근접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금쪽으로 시선을 쏠리게 하고 있는데 어느까지 금가격이 올라갈지도 지켜보고 추이를 투자의 힌트를 좀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최영호 공부와 함께했습니다. 국무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FOMC 회의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